먹이 사슬 개그 나는 그 중간에 어디쯤 되겠지 우아한 죄송합니다 높이? 지금 너무 무지 피곤하거든? 친하지? 많이 친해 근데 오해원이 그쪽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더 무서워 우린 그냥 무조건 이해해 뭐? 손재현 어땠어? 하지 마세요 내가 돌아버리잖아요 너무 어려운 척도 마시고 그냥 저 사랑하시면 돼요 미칠 거 없잖아요 분명 제가 더 사랑하는데 흠 흠 너 왜 이렇게 즐겨? 이 감정이 이 감정이 얼마든지 맞춘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왜 다치셨어? 밝은 흠 너의 동요를 맞았어 흠 안 웃긴 말고. 남편은 알아? 거의. 말 한 바퀴 먹냐? 너희 집 가자. 1년이 좀 지난 것 같아요. 건강하려고 했는지. 근처에 와 있어요? 내가 너랑 많이. 성공할 테니까. 저랑 같이다. 어떻게. 다 아는 듯이 말하니. 아직 안 늦었어요. 선택할 수 있잖아요. 지금부터 시작해요. 가자. 우리 진짜 좋아해. 어디 가냐. 들키러.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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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냥.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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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일 힘든 게 보여요.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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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